저희는 이제 출발해요 출발합니다 떨려요 화이팅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있죠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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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는 펠리의 라이티 온 뮤직비디오 이틀차 바닷가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예! 저랑 혜연이 좋아하는 아침부터 요트를 타고 왔는데요. 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바다와 가까이 있었고 처음이어서 조금 많이 무섭고 긴장되긴 했는데 다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뭔가 요트 타본 사람? 유경험자처럼 나왔다고 해서 엄청 좋다고요. 또 오늘 엄청나게 덥고 해가 쨍쨍하지만 저희 위클리의 청명함으로 더위를 날려고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안 들어가요. 영혼을 요트에 두고 와서. 오늘 새벽 3시 픽업이었어요. 나와서 요트를 탔어요. 요트가 뒤집힐 것 같아서 제가 요트 이렇게 자꾸 제발 뒤집두집한다는 게 있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살면서 요트는 꽤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 무서운 요새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예쁜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따뜻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저희는 부름부름때 여왔던 양양 바다를 또 왔어요. 그때는 조금 추운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 핫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클로버랑 사진 찍고 있어요. 바다 배경이 훨씬 예쁜데 그건 역광이고요. 지금 역광으로 나오나요? 응. 유감이네요. 여러분 화면에 밝혀서 보세요. 얼굴이 잘 나오면 배경이 그냥 화이트백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응. 응. 아, 얼굴을 선택하라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 뭔가 합의점을 찾고 싶다. 어? 약간 그래도 좀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 약간 틀어줍니다. 여러분께 행운을 전해주는 그런 포토카드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금전운까지. 이제 갈게요. 여기 한 번. 네. 화이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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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바닥에서 춤 제일 잘 춘다. 모래바닥에서 춤 제일 잘 춘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대단하고 너무 잘 소화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저희 수업을 걱정 없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시안을 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클리 분들 거는 시안보다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 보는 게 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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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below 끝! 숙냥기. 잘 하죠?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봐. 맞아. 어려운ón이 연기라고. 연결되게. 모든 장면. 똑같은협도. 끝! 저는 지금 저의 계획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하트를 받아라 던지는 컴먼 이 부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트를 받아라! 저는 지금 바닷가 앞에서 조금 무드 있는 촬영을 했는데 저 애플 박스를 원래 멤버들이 썼었나요? 약간 조금 억울하긴 한데 저 오늘 키 썼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높은 위치에서 무드 있는 컷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놀아! 아 놀아! 아 놀아! 아 놀아! 끝! 무섭다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네! 다음 시간에 계십시오 안돼! 안돼! 아 놀아! 아 놀아! 제가 뭘 발견했었냐면요 이거 벌레 벌레가 모래 색깔이랑 똑같은 벌레가 여기 막 엄청 뛰어난 거예요 조심하세요 사진은 많이 찍었으니 기대해주세요 이따 봐요! 안녕! 완성! 완성! 우와 엔딩이 완벽해요 카메라 우와 와아! 그만! 자, 자! 저희가 바닥에 일자로 앉아있는데 개들 있잖아요. 개들도 막 지나다니고 거미들도 지나다니고 진짜 벌레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앉아있는데 벌레들이 올까봐 무섭더라고요, 생각보다. 하지만 상여자는 무서워하지 않지. 저는 무서웠지만 티를 내지 않아도 석바다. 자, 카메라! 제가 지금 머리에 운동화 끈으로 되게 스포티하게 느낌을 내봤는데요. 멤버들도 다 지금 되게 스포티하고 매력적인데 제가 제일 스포티하지 않나요? 근데 가장 바짝 뒤를 따르는 거는 바로 올림머리를 한 조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되게 머리 잘 어울린다고 말했거든요. 잘 어울려요. 우와! 너무 잘 어울려요. 똥머리 좀 자주 해라. 올림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얌. 저는 우리 지민 언니의 양갈래가 아무래도 충분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까 거에서 그냥 푸른 수밖에 없거든요. 데일리도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지민 언니가 양갈래를 하는 일은 드물거든요. 거의 없어요. 잘 많이 봐도 세요. 뮤직비디오 나올 때마다 멈추면서 캡쳐하세요. 캡쳐하세요. 하세요. 바이바이. 큰일 납니다. 바이바이. 아까 묶었던 하트머리를 풀고 고양이 기를 했습니다. 콩콩 어러브튼 바다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입니다. 콩콩 어러브튼 광바다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입니다. 저희는 아마 곧 두 곳 놀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분들입니다. 렛 고! 네, 출밀게요.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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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이 노래 안무가 되게 애프터스쿨의 뭔가 연장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뮤비 찍으면서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애프터스쿨 때도 이렇게 불꽃놀이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바다에서 또 하니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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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 워운서 매우 받아보세요. 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